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생로병사의 비밀 865회 술, 안전한 음주량은 없다. 금주 3주 뒤 변화된 참가자들의 모습은? 관련 뉴스입니다. 술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더구나 치킨, 삼겹살, 닭발 등 술과 함께하는 안주는 대부분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성인병과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술에 관대한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는 과음과 과식을 유발하며 우리 몸을 점점 무너뜨린다. 건강을 위한 선택. 술을 끊으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은 술을 즐겨 마시는 애주가들과 3주간의 술 끊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해장국 집을 운영하는 최성이 58시, 그녀가 하루 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장사가 끝난 후 가족과 함께 술을 마시는 시간이다. 고된 자영업에 스트레스를 잇는 유일한 자리. 하지만 거의 매일 야식과 함께 술을 마시는 생활이 이어진 탓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 고지혈증 약을 먹게 됐다. 소문난 애주가인 은행원 김수정 59씨의 취미는 테니스다. 운동이 끝나면 동호회원들과 자연스럽게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된다. 테니스 외에도 자전거, 마라톤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기는 수종씨. 하지만 검사 결과 그의 복부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위험한 수준이었다. 카리미안월 47씨는 이란에서 한국으로 온 지 25년이 됐다. 그는 하루가 멀다고 삼겹살에 소주를 즐길 만큼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 특히 업무 후 동료와 함께하는 술자리에서 하루의 피로를 푼다는 카리미씨. 하지만 계속된 술자리는 그의 간수치를 정상보다 1.5배 높였다. 쉬는 날이면 산악회 활동을 한다는 이순신 65씨. 등산 후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은 술. 첫 잔은 무조건 원샷이다.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하지만 술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순신씨. 하지만 검사 결과 간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었고 지방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은 간에서 대사 과정을 거치며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대하이드로 분해된다. 과도하게 술을 마시면 대사 과정에서 간세포 내에 지방산이 쌓이게 되는데 이것이 지속되면 알코올성 지방간이 된다. 나아가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과음을 지속하면 알코올성 간염과 간경변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 과도한 음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긴 애주가들과 3주간 술을 끊어봤다. 3주 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술을 끊고 난 뒤 성희씨는 취미생활인 색소폰을 다시 불기 시작했다. 금주 후 개인시간이 늘어난 까닭이다. 카리미씨는 금주 후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술을 끊어보니 식습관뿐 아니라 일상이 바뀐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술은 사회생활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알코올 소비와 관련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안전한 양은 없다고 말한다. 그나마 음주 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저의혐 음주량으로 1회 알코올 섭취량을 남자는 40g 이내, 여자는 20g 이내로 제한했다. 3주간의 술 끊기 프로젝트.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 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금주 후 변화한 그들의 모습이 19일 밤 10시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공개된다. 이상 스페셜 타임스의 영상뉴스팀이었습니다.